ㄱ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그거 내가 요즘 애들한테 뭘 하는지 아십니까? 솔직히? 뭐 이런절로 하다가 애들이 나한테 막 드리블 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야! 야 이 ㅅㄹㄹ 야 이 ㅅㄱㄱㄱ들아 알았어 대표대우? 내가 원하지 않을게 형 대우만 해줘 ㅅㄱ들아 왜 그러냐 하면 형! 형 대우만 해줘라 이 ㅅㄱ 왜 형 대우냐 하면 애들이 이렇게 쓱 와요 형이 뭐 일찍 갔거나 다른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왔다가 형이 자리 없지 야! 추면 어디있냐고요? 하하하하하하 이 ㅅㄴ 얘긴데 하하하하하하 그러다가 형이 없지 그러면 아 너 추면 자리에 좀 앉아있어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형이 돌아오지만 ㅅㄱ ㅅㄱ 야 그래도 형이라고 좀 불러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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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